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소주 뺨과 지금부터! 2분의 후 Hi guys 오늘, I have 치킨 비하니 치킨 마라파 OK, Let's start! 계란 정말 맛있네요 라면은 못 사과를 먹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은 정말 맛있어 달콤한 게 맛 고소한 피곤 이제 붓고Sochi 아삭아삭 엄마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네요 엄청 잘 먹어요 р이도 바삭하고 바삭하고 맛있겠어요 바삭하고 고추냉이 바삭하고 바삭하니 뼈에 있는 물이 정말 맛있어요 뼈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정말 잘어울려요 뼈는 소스에 있는 양념이 너무 좋아요 뼈는 잡은 양념이 너무 좋아요 뼈는 양념이 너무 잘어울네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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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단무지 단무지 오징어 닭다리 마가복음 은근히 먹었네요 치즈는 가장 맛있었네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었네요 치즈는 매운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계란다 계란다 계란에 담아서서 계란다 새우가 넓은 식감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 계란다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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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주먹밥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파는 마늘 마늘 초콜릿 닭다리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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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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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모짜렐라 여러분도 한번 먹어볼까요? 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